역사의 돌자에서는 단종비인 정순왕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종후 왕비인 정순왕후 송씨는 전라도 태인면에서 1440년 송현수와 여흥민씨의 딸로 태어났으며 1454년 단종 2년 1월 정순왕후는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단종후의 왕비가 되었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지인 남편과 혼인하여 왕비가 된 것입니다. 단종실록에 의하면 세조가 효령대군 2보, 영웅대군 2염등과 모여서 송현수의 딸을 비로할 것 등을 정하여 아뢰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해 경북군 근정전에서 왕비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왕비로 살아간 삶은 단종후의 작은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여 짧았습니다. 단종후 유배를 떠나갈 때 같이 궁을 나와 동대문 밖의 정업원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청룡사는 왕이 죽고 나서 후공들이 머리를 깎고 중후길로 평생 살아간 곳이기도 하죠. 단종이 유배 갈 때 왕비와 이곳 꽃비가 내리는 누각인 우하루에서 마지막 이배를 하고 동쪽 영월로 유배를 떠났죠. 살아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부부였죠. 이곳 정업원은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가 궁에서 물러난 뒤 평생을 살았던 곳으로 훗날 영조가 이곳이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것임을 알게 되어 1771년 이곳을 방문하여 정업원국이라는 비석을 세워 표지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은 비우당으로 세종대 청백리 유관의 집으로 비 맞는 것을 겨우 피하는 집으로 뒤쪽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자아지 동천으로 흰 옷감을 이곳에 넣으면 자줏빛으로 염색이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단종비가 생계를 이곳에서 옷감을 물들이는 일을 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정업원과 마주하는 봉오리는 동망봉이라고 하는데 정업원과 마주하여 단종이 유배되었던 동쪽인 용월쪽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올라 불공을 들였던 곳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서 살다가 1521년 82살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이곳은 남양주시에 있는 산흥으로 단종비가 노산군 부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단종우 누나 경애공주 시대기인 해주정씨에서 자신들의 집안 묘에게 정순왕후의 묘를 모셨으며 1698년 숙종 24년에 정순왕후가 왕비로 복원되자 무덤도 등으로 다시 조성되게 되었는데 이때 주변에 있던 해주정씨들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이견이 있었으나 숙종의명으로 그대로 두어 현재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산흥은 병풍석과 난간석, 무석인 등의 성물을 생략하고 문석인, 장명등, 왕주석, 석양, 석호를 배치하여 간소하게 조성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실로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안녕